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림을 꿈에서 본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경험으로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와 감정, 혹은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은 일종의 시각적 언어로 우리가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림 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꿈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내용, 색상,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나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그림은 우리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 예를 들어 두려움, 사랑, 갈등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림은 창의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는 꿈은 창의적인 열망, 또는 억눌린 창의성을 발산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 변화나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꿈에서 그림이 흐릿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인생에서 불확실한 상황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생하고 완벽한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거나 곧 찾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림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또는 잊혀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꿈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심리적,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꿈은 자기 표현과 창조적인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창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이 밝고 긍정적인 색감으로 그려진다면, 이는 현재의 목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꿈은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꿈꾸는 사람이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그 그림이 인상적이거나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경우, 현재의 상황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본다면, 이는 목표나 계획의 차질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꿈꾸는 사람이 최근에 겪은 실망이나 좌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경화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풍경화는 내면의 안정감과 평온을 상징합니다. 반면, 거칠고 험난한 풍경은 삶의 도전과 시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상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보는 꿈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상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자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릿하거나 왜곡된 초상화는 관계의 문제나 오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 추상적인 그림은 꿈꾸는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창의성의 발현 어느 예술가는 창작의 벽에 부딪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꿈에서 거대한 캔버스의 아름다운 색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꿈이 창의적인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관계의 회복 한 여성은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꿈 속에서 그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깨달았고, 결국 친구에게 연락하여 오랜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상징한 사례입니다. 사례 3. 미완성 그림의 의미 어느 대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중, 꿈에서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다 그리지 못하고 깨어났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한 미래와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꿈 고독의 불안을 달리려고 하는 자의적, 자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뜻대로 그려지지 않는 꿈 계획이나 소원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을 다른 사람이 보내온 꿈 서적, 청첩장, 편지, 경고장 등을 받게 된다. 그림을 사오는 꿈 서적, 상장, 학위증 등을 얻게 되거나 명예를 얻게 돋는다. 그림을 새로 구입한 꿈 어떤 단체에서 자신의 성실함을 많은 이들이 인정하게 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꿈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꿈은 어떤 사람의 내면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되거나,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림을 잘못 그린 꿈 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하고 있는 일에 난관이 생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여러 번 고치게 되는 꿈 취직이 되어 좋지 않은 곳에 부임이 되고, 필기 도구가 없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절절매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당국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림이 왠지 생각처럼 그려지지 않는 꿈 그림이 왠지 생각처럼 그려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한 일들이 풀리지 않고, 오이다 풀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그림이 찢어지는 꿈 잘 되어 가던 일들이 한순간 실수로 인해 실패작이 된다. 사고가 생긴다. 그림자에 관한 꿈 허무한 것, 거짓된 것, 통체 불명에 괴한 영향력, 4차원의 학설 따위에 비유된다. 그림책을 한 장씩 글추어 보는 꿈 목록, 이력서, 프로그램, 영화 등을 보게 되거나, 어떤 사건을 추적하거나 전말을 예견하게 됨. 꽃 그림을 받으면 연예 편지를 받는다. 꽃 그림이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꿈을 그리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꽃 빛깔 그림 풍경이 아름답게 생각되는 꿈 매혹적이고 유쾌한 일을 체험한다. 꿈 속에서 그림을 사는 꿈 꿈 속에서 그림을 사는 것은 서적, 상장, 학위 등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남의 그림을 감상하는 꿈 남의 그림을 감상하면 남의 청원, 연예 편지, 신영장 등을 읽어보고 검토할 일이 생긴다. 높은 산 밑의 저수지에서 붉은 금붕어와 산새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놀고 있는 꿈 시댁 집안의 믿음이 대단한 장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꾸는 꿈 문과를 지원하게 되는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하나 듬직한 아들로 자라난다. 누가 자신의 옷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꿈 현재보다 신분이 나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진다. 누군가가 비단 보자기를 펴보이는데 그림과 글자가 수 놓여져 있는 꿈 상대방이 자신의 가문, 신분, 운세 등을 공개하고 자랑할 일이 생긴다. 누드 그림을 보는 꿈 실제로 구미호에게 홀려 망신살이 뻗친다. 감상, 구설, 불, 유쾌 등이 있다. 누드 모델을 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꿈 상대방의 심리 변화나 신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게 됨.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감상하는 꿈 다른 이에 청원, 연예 편지, 신영장을 읽거나 검토하게 됨. 대문이나 단벽에 무슨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꿈 여러 사람이 알게 될 일을 하거나 유명인물과 교분을 가지게 된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자신의 업적이나 명성이 어떤 기관의 길이 남거나 서적을 저소를 낼 수 있고 작품을 제출하게 한다. 뜻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꿈 계획이나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맑은 수석면의 산소와 그림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한다. 물 가운데 달 그림자가 비치며 모든 일이 허황되고 근심이 이르며 헌담 중이라면 깨어지고 말 것이다. 벗은 모델을 놓고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본 꿈 상대방의 심리 변화나 신상 문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한다.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꿈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거나 업적 등이 문서로 기록되어 영원히 남게 됨. 부처님 그림이 보이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이름을 떨치게 된다. 명예, 상장, 훈장, 병사 등이 있다. 비단보의 그림과 글자가 수놓아져 있는 꿈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 일이 생김 서양고대 신화의 그림이 화려한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깊은 학문과 지위탐구에 빠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 작품 감상한다.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놓은 그림을 학생들이 따라 그리는 꿈 상관이 임명하는 직측 등을 배당받게 된다. 세계적인 그림을 보는 꿈 실제로 문화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명화를 감상하게 된다. 액자의 그림 글씨가 암시하는 꿈 운세나 교훈적인 예시와 관계한다. 여러가지 그림이 담긴 사진첩을 보는 꿈 여러가지 그림이 담긴 사진첩을 보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사람을 추적할 일이 생긴다. 여러 종류의 그림이 꽂혀있는 앨범을 보는 꿈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누군가를 추적할 일이 생김 여자의 가슴이 드러난 그림이나 사진 조각 등을 본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사진 편지를 받게 된 열심히 그림을 그린 꿈 어떤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관찰하게 되거나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볼 일이 있게 된다. 용그림으로 된 부채로 부채질하는 꿈 하는 일마다 솔솔 잘 풀이고 좋은 결실을 맺는다. 하루 온종일 좋은 일만 생긴다. 우편이나 사람을 통해 그림을 전해받은 꿈 서적, 청첩장, 편지, 경고장 등을 받게 된 원앙금침이나 원앙문장 또는 그림을 보는 꿈 자기와 일을 같이하는 사람과 잘 타협한다. 윗사람에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받는 꿈 작품 전시회에서 상, 훈장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얻게 된다.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얻는다.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인형, 그림, 사진, 동상 등의 얼굴에 관한 꿈 사람의 사진, 간판, 서적의 표재 등을 상징한다. 자기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그리라고 하는 꿈 자기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그리라고 하는 꿈은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따로따로 분담시키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 실제로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마음이 감동하여 생동적인 일체감을 느낀다. 충동적 욕구, 밤의 심취 구경, 관람, 연구 등이 있다.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아 짜증을 내는 꿈 계획이나 소원이 미수로 그치게 되고 생활하는데 불만들이 쌓이게 된다. 자신이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는 꿈 실제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창의성, 구상이 있다. 조각품이나 그림에서 유방을 보는 꿈 먼 곳의 형제 자매의 사진 또는 소식이 온다. 책 속에서 화려한 그림을 보는 꿈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거나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구경, 아이디어가 있다. 천정에 청룡헌룡이 얽히어 날아가고 있는 그림을 보는 꿈 업적, 작품 등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선전광고되고 명예가 주어진다. 철판에 그림을 그리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 철판에 그림을 그리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나누어 시키게 된다. 친구를 위해 그림을 그려준 꿈 친구의 도움을 앞으로 많이 받게 된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따라서 그리려고 하는 꿈 부하직원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분담시 하얀 서류 봉투가 표면에 까만 글씨나 상서로운 동물 그림이 보이는 꿈 분명 각종 시험에 합격되고 입시 명령하게 된다. 승진, 당선, 기소식 등의 길조이다.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 그림이 되는 꿈 우리나라 속담과 같이 계획은 크게 세웠으나 일의 성과는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꿈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게 되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거나 어떤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화려하고 멋진 그림을 사는 꿈 학위증, 상장 등을 받거나 특별한 명예를 얻게 된 화려한 그림을 얻는 꿈 뜻하지 않았던 큰 재물이 생김 파투장이나 카드에 나타난 그림과 숫자의 꿈 어떤 일의 예시와 암시로 보고 해석하면 된다.